마테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배, 어떤 사람은 예순배, 어떤 사람은 서른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다벌사이버성당 교우 여러분 문경치유마을 정신부입니다. 오늘은 복대신 동정마리아의 부모 성요아킹과 성녀 안나 기념일입니다. 두 성인에 대한 공경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례에는 6세기 때 동방교회에 도입되었고 8세기에는 로마에 도입되었다가 마침내 1584년에 그리고리오 13세 교황님이 7월 26일을 요아킹과 안나의 기념축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프란지스코 교황님은 2021년부터 매년 예수님의 조보모인 성요아킹과 성녀 안나 축일과 가까운 주일을 세계의 조보모와 노인의 날로 지내기로 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이날을 조보모를 상징하는 두 성인의 축일과 연관지으면서 조보모와 노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의 사명을 강조하시고 노년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2022년 제2차 세계 조보모와 노인의 날 주제는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리라 라는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이 주제와 함께 프란지스코 교황님께서는 조보모와 노년을 보내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노년은 항해를 포기하고 돛을 접어야 하는 때가 아니라 여전히 열매맺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며 미래를 바라보라고 부릅니다. 이는 온유함의 혁명, 곧 영적이고 비폭력적인 혁명을 위한 우리 노인들 나름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보모와 노인 여러분, 이러한 혁명 안에서 적극적인 구시를 해 주십시오. 오늘 보건 말씀은 이러한 교황님의 당부에 확신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배, 어떤 사람은 예순배, 어떤 사람은 서른배를 낸다. 타벌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 특별히 조보모와 노년을 보내시는 교우 여러분, 늙어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교황님의 당부로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금을 통해 여전히 열매를 맺으리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가치, 노년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타벌사이버 성당 교우분들께서 맺으시는 열매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문경치유마을 피정대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냥 난 네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새해를 시작했으니 너의 죄를 쓰시니 잊었으니 이 길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야 빛 비추소서 당신께 의지합니다 아멘 당신께 의지합니다 아멘 당신 함께 계시니 동글동글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콩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뭐 뭐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 대맘천국장 동글동글콩으로 만든 천국장 똥들 똥들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콩으로 만든이니 동글동국장